남편분은 지금 뭐 하실까? 또 다른 직업이신가? 내 직업은 미국의 아미입니다. 미국의 아미! 그래서 아까 애들 머리가... 그래서 애들 머리가? 그래서 고수염 밖에 없어요. 아니 그 미군이면 여기 턱수염 있으면 안 돼요. 고수염은? 아 그래요? 턱은 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? 이거 약간 규칙이에요. 머리 길이도 그렇고... 머리 길이는 뭐... 턱수염... 코수염만 허락되어 있어요. 특정사들만 이거 다 기르고 영화에서 보고 나오잖아요. 특정사 이거 다 있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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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함은 그런 걸로 중요한 장소죠.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.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. I've been in for 8 years. Coming up on 9. 오! And my current rank is warren officer 1. warren officer 1? warren officer 1? 어쩌지 이 포스가 잘 있더라고. 멋있다. 간부의 느낌이에요. 알프레드. 아니 크리스가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고요? 아 진짜요? 거기 뭐 출신이라기보다는 전 출신. 전 출신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전 출신은 뭐예요? 전 출신은 뭐예요? 자퇴했어요. 왜요? 안 맞혀가지고. 힘들었어요? 네 좀 군인 아무래도. 자유분방한 캘리포니아 놈이 군인하면 안 돼요. 뭐 이렇게 라이트 페이스! 90도 들어야 되는데 90도 정확히 안 되고 광두광이 뭐 80도 100도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이렇게 엉성하게 했냐. 왜 이렇게 장난치 있냐. 어리버리. 관심병사. 관심병사. 왜 약간의 왜? 저는 이제 기갑. 기갑여단에 포병. 탱크는 이제 움직이면서 쏘는 건데 자주포라고 세워서만 쏠 수 있는 탱크예요. 그거 조종수였어요. 아 기 때문에. 기 때문에. 기 때문에. 아니 기 때문에 아니야. 아니 원래. 아니 원래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그렇겠네. 원래. 기가 크고 뚫지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. 아니 그. 나도 나도. 아니 내가. 내가. 그거 기가 아니라 이거지. 이거지. 아니 잠깐만. 나는 진짜 사람이한테. 내가 다 봤거든. 거기 운전하는 친구들은 다 아드만 잡고. 기분 남지 마세요. 기 때문에. 그 조종사로서. 좁은 데로 들어가야 되니까. 그건 맞아. 맞아. 이 홀에다가 이것만 빼고 있어야 돼요. 전투기 조종사도 그래요. 야 공쟁이가 제일 재미없대. 뭘 아셔야지. 뭘 아셔야지. 아 군대 갔다 왔지 나. 어 얼마나. 사주 갔다 왔지. 아이고. 아이고. 뭘 알아야 돼. 아 금메달. 아 금메달. 나 형 사주형으로 바꿔놔야지. 사주형. 정확히 해나가. 아 사주형. 근데 그 와중에 또 1박2일 나왔었어요. 에이. 이게 뭐야. 사주 마이너스 2팀 형. 나 오늘 집에 가야 돼. 같이. 나 그때 나왔던 게. 대표팀이 시합이 있었어요. 그 전에 계속 성적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언론이나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나와야 된다고. 안정환 빼내야 된다. 축구에 투입시켜야 된다. 원래는 상훈당하거나 가족이 안 좋은 거 외에는 나가지 못한데. 제가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. 나 나왔었지. 그래서 축구하신 거예요? 축구를 하셨어요? 이제 몸이 안 돼 있어서 할 순 없었어요. 신문에 나왔었어요. 안정환 1박2일 황당한 외출. 이렇게 해가지고. 황당하다. 이렇게 나왔었어요. 안정환의 1박2일. 완주 타주 대강. 황당 타주 대강이야. 되게 신났구나.